눈알이 밤탱이가 된 박초씨가 동네 주막에 들어서더니 캣마루에 털썩 주저앉는다 한 손으로는 눈을 가리고 주모를 부르는데 주모, 나왔소 아니, 우리 박초씨가 이 시간에 혼자 웬일이실까? 그리 대불었소 오늘 여기 객방에서 하루 머물다 갈 것인께 국밥이나 한 그릇 갖고 오시오 아니, 집이 요 코앞인데 여기서 잔다고 그러시오? 묻지 마시오, 괴로우니께 주모는 대충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배시시 웃으며 부엌으로 간다 박초씨가 방으로 들어가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선비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런데 이 선비의 얼굴도 만만치가 않다 어디서 맞았는지 입술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니 왠지 그 꼴이 우스워 얼굴을 돌려 호두숨을 짓는다 남들이 본다면 필시 둘이 싸운 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은 서로 등을 지고 앉아 박초씨는 저걸이를 벗었다 한창 그런 어색한 분위기로 앉아있는데 주모가 개다리 소반을 들고 들어오더니 국밥 나와시오 응, 이리 주쇼 주모가 설렁한 방안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한다 오늘 두 사람 다 사연을 풀문 책 한 권 읽었는디 그리 돌아앉아 있지 말고 얘기라도 나누시오 그러면서 방을 나간다 그제야 그 선비가 한마디 던지는데 난 밤가시에 사는 김초씨라 하요 난 이동래 사는 박초씨라 하요 올해 나이가 어찌 된다요 스물아홉이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형님이시구려 이렇게 한방을 쓰는 것도 인연인디 술이나 한 잔 하시오 그럴까요? 둘은 그때부터 주거니 박거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몇 순배, 잔이 돌자, 취기가 올라온 박초씨가 자, 나보다 나이도 한 살 더 많으니 형님이라 하겠소 편할 대로 하시오 역시 남자들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친해지는 법 그때부터 형님 아우로 칭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김초씨가 한 잔을 들이키더니 묻는다 아니 어쩌다가 눈이 그리 대불었소 말도 마시오 나 원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하니 더 듣고 잡소 어서 말해보셔 근데 형님은 어쩌다가 입술이 그리 터졌다요? 나도 기막힌 사연이 있다오 먼저 얘기해보셔 아이고 형님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디 형님부터 말해보셔 김초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사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단께 남들보다 일찍 다섯 살에 사자수학을 떼고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훈장님이 각별히 나를 아꼈제 당연히 나도 공부만 하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믿었는디 그게 쉽지 않더란께 소과에는 단 한 번에 합격했는디 대과를 보기만 하면 떨어지니 학문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과거더란께 온도 따라야 되는디 그러며 한 잔을 들이킨다 아니 형님 낙방한 것과 눈이 그리된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요? 이 사람 급하기는 끝까지 들어보란께 그래서 대과에 낙방하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제 어떤 마을을 지나는디 길 옆에 비단 주머니가 떨어져 있길래 얼른 주워서 여러분께 웜에 큰 돈과 금놀이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깊은 한숨을 다시 내쉬더니 그때 그 비단 주머니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는디 예? 그게 무슨 말씀이던가요? 처음에는 나도 욕심이 나서 그걸 보쯤에 잽싸게 넣고 걷다가 곰곰이 생각해본께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한 것이 아닌가 낙방한 놈이 남의 물건이나 탐내고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 주머니를 줬던 곳으로 가서 앉아있었지 그러기를 한식경쯤 지났을까 어떤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직감했지 이 비단 주머니에 임자일 것이라고 울상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길래 혹시 이거 찾는 것 아니요? 하고 물었지 처녀가 깜짝 놀라더니 예, 선비님 맞습니다 그것을 찾던 중이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좋아하는지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 선비님 너무 고맙단께요 아니어라 의당해야 할 일인디요 그러자 그 처녀가 꼭 보답을 해야 한다면서 날 요리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마침 나도 속이 출출하던 참이라 점심이나 얻어먹고 갈랐고 따라 들어갔지 근데 밥만 먹었겄어? 물론 술도 한 잔였지 빈속에 한 잔 허니 알딸딸하게 올라오길래 네, 농을 했지 오늘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오늘 밤도 책임을 지시오 그러더니 다시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으며 나가 미친놈이란께 나가 미친놈이오 근디요? 근디요긴 뭐가 근디요요? 처녀가 오늘 부모님이 상가집에 가셨음께 밤에 지 집으로 오라고 하더란께 글쎄 저녁 무렵 처녀는 집에 가고 난 쪼까 더 술을 마시다 밤중에 그 집을 찾아갔지 나가 부엉이 소리를 내자 그 처녀가 살금살금 나와서는 대문을 열어주고 몰래 별채로 들어갔단께 아니 참말로 대범한 처녀 아니요? 대범하기는 개뿔 육합에 환장한거지 근디 이 처녀도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고쟁이도 안 입고 있더란께 눈이 초롱초롱해진 김처씨가 침을 꿀꺽 삼킨다 그려서요? 글쎄 부둥켜안고 이불 위에 쓰러졌지 근디 이게 웬일이오? 난 생전에 경험해 본 적도 없는 해괴한 방중술을 쓰는 것이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방중술인지도 몰랐지만서도 지가 스스로 엎어지고는 다시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며 나를 갖고 놀더란께 아이고 성님 듣는 것만으로도 나가 이리 정신이 몽롱한디 당사자인 성님은 어땠겄소? 그렇지 들으면 그렇겄제 여하튼 밤새 그렇게 두려웅켜있다 새벽에 몰래 나왔단께 참말로 좋은 경험이셨겄소 글쎄 그때 경험으로 끝났어야 했는디 근디요? 사실은 시방 살고있는 마누라가 그 처녀랑께 그라믄 더욱더 좋제 성님 그렇게 밤일에도 능숙하니 을매나 좋소 좋기는 뭐가 좋단가 이 여편네가 어찌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음께 나가 어찌 살겄소 낙방한 초시가 할 일이 뭐가 있겄소 주경야독을 해도 시원찬을 파네 매일 밤 주경야색이니 글쎄 어제는 나가 발끈였제 제발 쫓아 하루만이라도 쉬자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주먹이 날라오더란께 할 수 없이 눈으로 막 닿아 이 모양이 됐단께 그러자 박초시가 배를 잡고 쓰러진다 근데 자네는 왜 입술이 터졌는가 한창 넘어갈 듯 웃어대던 박초시가 정색을 하며 말한다 성님 난 급한대란께요 워낙 나가 그것을 좋아해서 마누라를 하루도 그냥 안재웠제 근데 이 마누라가 워낙 쑥맥인지라 그 오묘하고 깊은 맛을 몰름께 하도 답답해서 어제는 나가 방법을 알려준다고 자세를 요리조리 바꿨더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발로 내리쳤는데 그만 입술에 맞아서 일이 됐단께요 그래 나가 화가 나서 살림을 다 때려부수고 나왔더니 갈 곳이 없지 않겄소 글쎄 오늘 여기서 여로코롬 혼자 한잔하는 것이오 둘은 일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러운 가득한 눈빛을 보이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바꿉시다 충청남도 감내골이라는 마을에 유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낙 행동이 옳겋고 학식 또한 뛰어나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려운 친구를 보면 절대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가 하면 구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골의 기운도 있다 그런 그가 나이가 차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처녀 또한 미모의 성격마저 유순하여 많은 매파들이 탐을 내던 신부감이었다 그런 선남선녀가 만나 홀례를 울리니 그야말로 감내골은 복례잔치가 되었다 시끌벅적한 홀례가 끝났고 첫날밤이 되었다 모두들 문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낄낄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다 뭐요 신랑이 저러고만 있으면 어떡해 싸게 신부 옷을 벗겨야제 모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신랑 유진사가 얼른 호롱불을 껐다 그리고는 수줍어하던 신부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는데 유진사가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어찌나 긴장했는지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 신부는 손을 꼭 쥔 채로 입을 앙타물었다 미안요 내 처음 겪는 일이라 서투르니 둘은 한참 후에 다시 이압을 치루었다 역시 첫번째보다는 수월했다 유진사는 아내 수원댁을 끔찍히 여기며 잘해주었다 밤이면 종일 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다리를 주물러주기도 하고 잠시라도 눈에 안보이면 안달이 날 정도이다 그렇게 개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내고 시집원지 3년이 되었지만 도무지 태기가 들어서질 않는다 시부모는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애야 아직 소식이 없냐 네 없니 눈만 뜨면 그 소리부터 시작을 하니 수원댁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니 밥맛도 없고 날이 갈수록 몸이 수척해져 간다 여보 아무래도 지가 부덕혀서 태기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때가 되면 들어설 테니 너무 염려 말어 수원댁은 수심에 가득찬 얼굴로 유진사를 바라보는데 유진사는 천하태평이다 수원댁이 조바심을 내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불렀다 애야 잠깐 얘기 좀 해보자꾸나 야 엄리 안체에 앉은 두 사람 냉랭한 분위기로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유시 집안은 손이 귀하다 야 엄리 알고 있구만 유 벌써 홀례를 올린지 수년이 돼도 태기가 없다는 것은 칠거지악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을 수원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다 이대로 우리 대에서 손이 끊긴다면 워찌 조상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겄냐 그리고 씨바지라도 들이면 좋겄지만 네 남편이 절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니 워쩔 껴 끝까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질문 수원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야 엄리 엄리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구먼 유 지가 나가고 쇼 지 때문에 손이 끊기면 안 되죠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 수원댁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서러움에 그 자리에 엎드려 퐁퐁 울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유진사의 얼굴을 보니 더욱더 슬픔이 폭받쳐 오른다 손으로 유진사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다가 다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원댁 미령이 다음날 아침 유진사가 실성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방님 죄송해요 소녀가 박복혀서 유씨 집안에 대를 잊지 못해서 시부모님을 비롯 문중 어른들한티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부디 거기까지 읽은 유진사가 편지를 집어던지고 급하게 수원댁을 찾는다 여보 어디 있는가 여봐라 나님 어디 있나 어미 이 사람 어디 가슈 아범아 그만 혀 어미 가 쫓아 났슈 대를 이을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칠거지 아가 아니요 그러니 넌 잔말 말고 내 벌써 알아봐둔 처녀가 있으니 그 아이와 홀례를 올리도록 켜라 어미 그게 말이나 되나믄 전 죽어도 새장가는 싫구먼요 어미 너무 허시는 거 아녜요 못난 놈 더 이상 풍파 일으키지 말고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 혀 어미 엄미 유진사는 바로 처갓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수원댁은 보이지 않았다 당원님 이 사람 오지 않았냄요 아니 여보게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쩔겨 우리 미령이 한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겨 그렇다 수원댁은 친정으로도 가지 않았다 유진사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 아내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강산이 한 번 바뀌고 그동안 수원댁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고 결국 죽겠다는 어머님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하였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아내도 역시 태기가 들어서질 않는다 그랬다 사실은 유진사에게 시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성질이 못돼서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매일 자기 몸치장 하기에만 급급했으며 종들 다루는 게 여간 심술 맞은 게 아니다 그러니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극박의 소식이 들려왔다 멀리 경상도에 한 국밥집에서 수원댁을 닮은 여인을 보았다는 것이다 여보게 내가 한양에 다녀오다 한 국밥집에 들렀는디 자네 전부인과 똑 닮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참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디 틀림없는 자네 전부인이었구먼 그래? 그게 언제요? 아마도 한 두어 서너 달 전이었지 그래? 그럼 그 국밥집이 어딘지 자세히 말 좀 펴줘봐 유진사는 바로 보쯤을 싸서는 경상도로 향했다 며칠을 걸려 친구가 일러준 국밥집을 찾아 들어가지는 못하고 살인문 밖에서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등을 진 한 여인네가 여보 잠시 나와봐요 여기 장작을 좀 옮겨야 쓰것이오 그러자 방 안에서 덕성스럽게 생긴 한 사내가 나오더니 장작을 옮기기 시작한다 한참을 옮기자 땀이 난 이마를 수원대기 닦아주며 여보 고생이었어요 얼른 등목이라도 감으셔요 고생은 당신이 더 고생이 많지 그러며 세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누가 봐도 금슬 좋은 부부의 일상이다 그때였다 서당에 다녀온 듯한 아이가 어머니를 외치며 들어간다 이제 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한 사내 아이가 제 어미에게 달려가 안긴다 어이구 우리 진수 하며 앉는다 그때 아주 짧은 순간 인기척을 느꼈는지 살인문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수원백이 깜짝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된다 유진사와 눈이 마주친 것이다 그러자 놀란 유진사도 뒤돌아 호겁지겁 뛰기 시작한다 한참을 달려 동네 어기에 다다랐다 구매 그리던 아내 아닌가 그런데 이미 그녀에게는 아이와 남편이 있다 유진사는 형언할 수 없는 작잡함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 목소리를 고앉아있던 유진사가 다시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막집에 들러 술을 한잔하면서 넌지시 국밥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 수원댁 말씀하시는가 보구먼요 참으로 사연 많추 한 십년 됐나벼 겨우 봇집 하나 들고 이 동네에 들어와서 어느 대갓집에 참모로 들어갔다가 그 집 대감이 수원댁 헌티 못된 짓을 허려다 수원댁이 은장도로 반항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집 집사가 대감을 죽도록 때리고 수원댁을 구해주었구먼요 그러니까 대감이 죽인다고 난리를 쳐서 그 집사는 동원에 끌려가 곤장 50대에 1년 옥살이를 혔대요 그때 집사 옥바라지를 허다가 결국 둘이 홀레를 올리고 아들 낳아서 지금은 잘 살고 있구먼요 집사나 수원댁이 워낙 착하고 성실여서 저기 오굴산 입구에 국밥집을 차려갔고 겨우 생활은 헌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양반집 자제였던 집사가 집안이 기울어갔고 할 수 없이 그 대감집에 집사가 되었다 하던데 어쩔 거여유 돈이 없으니께 유진사는 한참을 말없이 주모의 얘기를 듣고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눈물이 그치질 않는다 집에 도착하니 뱅덕 어몽같은 마누라가 잔소리를 퍼붓는다 아니 어딜 얘기도 안오고 갔던겨 으이그 남자 구실도 못허는 인간이 그랬다 처음 홀례를 올리고 실은 의무적인 몇 번의 합체뿐 지금껏 아내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 게다가 잠자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찌나 천박하게 감창을 질러대고 밝히는지 그나마 있는 신락같은 정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유진사는 차갑게 마누라를 노려보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수원댁 국밥집에 우마 한 마리가 멈춰 섰다 계셔요 수원댁과 남편이 나가보니 어떤 남자가 무겁고 커다란 나무 상자를 우마에서 내려 수원댁에게 건네준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대요 야 이것은 멀리 어떤 어른이 보내준 거요요 누구요 그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그분의 뜻이니께 그냥 받아 두시면 되요 어안이 봉봉한 두 사람은 그 상자를 힘겹게 들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어보니 엽전으로 가득 차있다 못해도 십만냥은 초기되어 보인다 두 사람은 벌렁뒤로 넘어갔다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보기 때문이다 그러자 순간 수원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전 남편 유진사가 보냈음을 직감했다 며칠 전 유진사와 눈이 마주친 날부터 한숨을 못 비루던 수원댁 그 상자 안에는 작은 서찰이 들어있다 벌벌벌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열어보니 이도는 두 사람의 애틋하고 따뜻한 부부애를 보고 보내는 작은 선물이니께 의심이나 염려치 마시고 아들과 두 사람을 위해 쓰셔요 수원댁은 하염없이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늘에 목구름이 끼고 날씨가 굳이다 싶었더니 점심 낮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주막집 텐마루에 걸터앉은 소금장수 전생원이 쪼글쪼글 주름 잡힌 얼굴을 찡그리며 뭔 놈의 비가 이래 오노 오늘도 장사는 글렀네 긴 한숨을 내쉰다 이번 달은 장마가 져서 공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주모 여 닭주나 한주전자 주소 잠시 후 주모가 닭주와 풋고추 몇 개를 담아 내온다 안주는 안 먹을 기제 우리 주모가 인자 내 식성을 다 파악해 부탁하이 밤 밖에 무릎이 절단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객방에서 의원의 숙둥치료를 받으며 처박혀 있다 원래 보부상 보부상이라는 일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도 넘고 내도 건너고 종일 걷고 또 걷는 일이라 무릎과 허리가 온전할 리가 없다 오늘처럼 오늘처럼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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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물꾸물한 날엔 무릎이 시큰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 시부를 안 아픈 데가 없다 카이 전생원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누라와 자식도 보고 싶다 남들은 장사가 끝나면 주막에서 홀패에 빠져 돈을 탕진할 때도 전생원은 그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아예 노름은 쳐다보지도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덕분에 지금은 평생 먹고 놀아도 될 만한 재산을 모아놓았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멈추자 전생원은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싣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누라 좀야만 기다리라 인자 알콩달콩 잘 살아보자 그랬다 전생원은 소금 장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했다 조금이라도 무릎이 멀쩡할 때 그만두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이 든 것이다 푹푼 가슴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다 집앞에 도착한 전생원이 큰 목소리로 마누라를 불렀다 여보 마누라 자네 서방이 왔다카이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다 어디 갔노 방문을 여니 마누라가 누워 공작을 못하는 것이다 아니 마누라 와그라노 어디 아프나 영감 왔는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한다 와그라노 여보게 안 그래도 내가 갔다 왔는데 가벼운 곳뿌리 아이다 그라믄 약이 없다 손댈 수 없게 배가 상했다 아니 의원님이 그래 손을 놓으면 우압니까 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고쳐주이소 하지만 의원은 고개만 저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전생원은 마누라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게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인자 좀 살만하니까 이래 누구 보면 우야노 퍼뜩 일어나라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전생원도 박동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왔다 야들아 니 어무이가 일이 되도록 뭐했노 아버지 저희들도 매일 교대하면서 어무이 병간호 했다 아닙니까 에라 무심한 놈들 전생원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갑불아 골베기 싫다 이놈들아 전생원은 그날부터 밤잠도 자지 않고 마누라 병간호를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새벽 잠깐 잠들어 있던 전생원이 푹 하고 뭔가 떨어지는 기척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고개가 넘어가고 숨을 쉬지 않는다 전생원은 아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통곡을 했다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전생원은 텅 비어있는 방을 보니 다시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라온다 야속한 사람 이래 빨리 가쁘면 내는 우짜란 말이고 그날부터 전생원은 시도때도 없이 술병을 옆에 차고 아내 공분을 찾기 시작했다 여보 마누라 퍼뜩 나도 데리고 가소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봉분의 얼굴을 묻고 누워있다 새벽이 술을 마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다 못한 전생원의 누이가 찾아와서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불러서는 니들도 알다시피 느그 아버지가 저래 느그 어무이를 못 잊고 술로 몸을 축내고 있으니 저러다 줄초상 치르게 생깃다 그라이 하루라도 빨리 느그 어무이 잊을 수 있게 재취는 어떻노 그러자 며느리가 발끈하더니 고모님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어무이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마을 마을 사람들이 웃을 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고모 그거는 안 돼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끼고 해 새 어무이 맞는 거는 반대라 해 자식들이 이리도 반대하니 고모도 달리 밀어붙일 명분이 안선다 그럭저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전생원도 어느 정도 죽은 마누라에 대한 그리움이 사그러질 무렵 당숙의 진갑잔치가 있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당숙이 전생원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 언제까지 혼자 있을 끼고 인자 재취 생각해 보는 기 안 좋나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인다 예 그런데 짝이 있어야지 재취가 싫지만은 않은 대답이다 며칠 후 두 며느리가 만나서는 행님 대체 웃자야 합니까 아버지가 재취하실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당숙님 잔치 때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상대 나타남은 언제라도 하실 듯한 기세던데 큰일 입니도 행님 만약 재취하시믄 우리는 닥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게 극함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며 논이 누구 앞으로 가건노 거다 자식이라도 생산하믄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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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시아버지의 재취를 반대했던 이유는 전 생원의 재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행님 아버지 상대를 우리가 고르는 게 웃잡니까 우리가 예 마침 저희 동네에 마땅한 여자가 한 명 있기는 합니다 그래, 누군데? 예, 몇 년 전에 천석군 집에 시집 갔는데 알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은 과부가 한 명 있거든예. 극함은 성렬한 마리가 예, 맞아예. 그래, 그거 좋구마. 어디 한번 자네가 서둘러봐라. 그리하여 작은 며느리는 당장 그 과부를 찾아가 운을 떠보았다. 인물은 별로 없으나 말이 없고 조신한 게 찾고 있던 새 시어머니로는 안성맞춤이다. 그날부터 두 며느리는 과부의 집에 찾아가 손을 잡고 벌써 어머니 어머니 졸사거리기 시작한다. 과부인 순천댁은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며 겨우 삭바느질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 며느리는 집에 있던 약간의 폐물과 금붙이를 팔아 순천댁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시집을 오시면 혼자 계신 아버지 생활이 어려워질 테니 이 돈을 들이세요. 두 며느리는 새로 들어올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감동까지 주며 시아버지 재취를 서두르기 시작하여 그의 가을에 홀례를 올렸다. 두 며느리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홀례를 올리는 내내 싱글봉글이다. 전생원도 새로 들어온 순천댁이 마음에 들었는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드디어 첫날 밤. 워낙 오랫동안 보부상을 해왔던지라 장단지가 무쇠 같았던 전생원. 역시 일합을 치르는데 젊은 신랑 못지않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하얀 금칫 위에 분홍빛 핏 자국이 얼룩져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뭔 일이고? 자네 혹시 내가 점이가? 그러자 순천댁이 부끄러운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예, 사실은 지가 시집갔던 오첨지라는 사람이 워낙 배불뚜기에 몸이 뚱뚱하고 게다가 그것마저 아무리 용을 써도 XX 많아. 속궁합이 안 이뤄졌다 아입니까? 근데 그것이 다 지 탓이라며 절 쫓아냈던 거지에. 전생원은 아내 손을 잡고 뜻하지 않은 처녀 장가에 감격하고 말았다. 그랬구만, 처녀였구먼. 전생원은 그날부터 순천댁을 봄을 다루듯이 하였다. 그리고 꽃피는 춘 3월이 오자 순천댁이 입덧을 시작했다.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입덧하는 거요? 예, 어제부터 자꾸 헛구역질을 하고 신것이 땡기니. 전생원은 당장 의원 집으로 갔다. 의원님, 한번 진맥 좀 해보이소. 자꾸 마누라가 헛구역질을 하니? 한참 친맥을 오던 의원이. 전생원, 늦둥이네. 3개월째라. 예, 진짜예. 전생원은 낄듯이 기뻤다. 그동안 의기소침했던 일상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전생원은 순천댁을 아기 다루듯이 하니 두 며느리가 임신임을 알고는 깜짝 놀라. 아니, 성녀가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노. 그러게 해, 행님. 이것은 저 여자가 우리한테 사기친 겁니더. 두 며느리는 화가 나서 순천댁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니, 알을 못 낳아 소방 맞았다면서 해. 근데 택이라니 해. 그래, 알을 못 낳은 것은 맞아해. 하지만 지가 성녀라는 말은 안 했다 아입니까? 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순천댁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요즘, 전생원의 낳은 마누라 옆에 누워 순천댁의 배를 쓰다듬는 게 최고의 낳이다. 임자,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한 놈으로 하나 낳아주소. 순천댁이 배시시 웃는다. 그러던 어느 날, 전생원이 멀리 마실을 다녀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어이, 임자. 어디 있노? 아무런 대답 소리가 없어 부엉문을 열어보니 아궁이 앞에서 훌쩍 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임자.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울고 있노? 그제서야 고개를 돌리니 눈이 퉁퉁 부어있다. 다녀오셨어 해. 무슨 일 있었노? 대답을 못한다. 버뜩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자 순천댁이 훌쩍거리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고? 버뜩 말해봐라. 사실은 당신이 마실 간 사이에 며느리들이 와서 자기들이 돈을 좀 모아서 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 카더라고 해. 뭐라고? 그 말이 사실이가? 그럼예. 지가 와 거짓말을 하겄는교. 그라믄 그렇게 하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라 해? 며느리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깜짝 놀란 순천댁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집 오고 그 돈 받고 나가라고 해. 이 사람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겄는가? 자기들이 돈을 갖다 주겠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그라이 자네는 내 말대로 주는 대로 받게. 알겄는가? 얼떨떨한 순천댁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 며칠 후 전 생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며느리들이 왔다. 자, 여기 돈이 있으이. 얼른 이거 받고 나가이소. 그나마 옛정을 생각해서 주는 거니 그리 알아예.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아입니꺼. 순천댁은 말없이 돈을 받았다. 얼른 준비해서 아버님이 오시기 전에 나가이소. 순천댁이 고개를 끄덕이니. 우리 너무 원망하지 마이소. 댁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니까예. 그때였다. 갑자기 전 생원이 들이닥쳐서는. 이것들아 오늘 잘 만났다. 어디 감히 시아버지를 농락하노? 너희 둘이 갖고 온 돈은 내 태어날 아한테 잘 쓸게. 앞으로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 아버님 그게 아이고예. 아니긴 뭐가 아이가. 얼른 나가라카이. 아버님 잘못되심더.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전 생원이 방문을 볼컥 열더니만. 당장 안 나가믄 지금 이 자리에서 경을 칠 줄 알거라. 다시는 오지 말거라. 못된 것들. 임자 미안하네. 아입니더. 그러자 사태가 심각해짐을 느낀 며느리들은 쫓기듯이 도망쳤다. 그 뒤로 전 생원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자식들이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았다 한다. 이 사단은 착하디착한 송선달의 친구 백서방이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하여 저승으로 올라간 때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승에 도착한 함경도 출신 백서방이 치옥과 천낭의 갈림길에서 염라대왕의 재판을 받는 자리이다. 길에 너는 어떤 일로 이렇게 일찍 올라온 게네? 대왕님 저는 참말로 오그라옵니다. 지금 거정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제쳐두고 도우며 살아왔이요. 그런데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올라온 거이 한스럽습니다. 듣고 있던 염라대왕도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에 참말로 기특하구먼. 내 너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갔네. 그리고 지금 거정 착한 일을 한 거이에 대한 상을 내리갔으니 소원을 말해보라오. 아이고 대왕님 성운이 망국하옵니다. 소원이라면 지가 이승에 내려가서 많은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요.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이가? 예 그렇습니다. 길으면 지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무엇이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에? 그건 솔직히 어려운 소원이구먼.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건 전기누설일세. 그러니 절대 자네는 동물이 말하는 걸 알아도 모른 채 해야 되네. 안 그러면 자네는 다시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디. 알갔네? 예 명심하갔습니다. 꼭 비밀은 지키갔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선 맹세코 입을 열지 않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염라대왕은 백서방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어느 날 백서방이 소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 빼병을 부려 집에 남아있었던 당나귀가 소 곁으로 가서 말을 시켰다. 여보게, 오늘은 어땠는가? 말도 말게나, 어드케나 고된 뒤 모르갔네. 재미도 없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어드케나 힘들었는디 아는가? 그러자 백서방이 못 알아듣는 척하며 손을 닫고 있으니. 예끼 이 사람아, 기러면 되간. 인간은 우리를 어드케든 부려먹을라고만 하니. 스스로 몸을 소중히 돌봐야디. 자네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으떠? 가르쳐줄까? 백서방이 당나귀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가? 그렇다면 얼른 가르쳐주게. 좋네, 오늘 밤엔 풀을 절대 먹지 말게. 자네가 먹이를 먹지 않는 걸 보믄, 주인은 자네가 병이 들었는 줄 알걸세. 그렇게 되면 주인이 당분간은 자네헌티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이야. 기러면 자네도 나처럼 멍해를 벗고 편히 쉴 수 있게 될 거이야. 기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먼. 소는 그 방법이 그럴 듯하여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당나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날이 새어 백서방이 와서 보니 소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탈진한 듯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당나귀는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소가 먹을 여물까지도 전부 먹어치우고 있었다. 어제 두 짐승이 하던 대화를 생각하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백서방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니 큰 웃음소리에 놀란 아내가 한체에서부터 뛰어나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네. 조금 우스운 일이 생각나서 그랬다네. 백서방은 곧 당나귀를 끌고 밭으로 일을 나갔다. 당나귀는 설마 자기를 데리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당나귀는 피곤해 지칠 대로 지쳐 무리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외양간에서 널널하게 쉬고 있던 소가 당나귀에게 물었다. 역시 자네가 한 마리 오랬구먼. 오늘 덕분에 북 쉬었네만 주인 백서방이 나에 대해서 뭘 하지 않던가? 그러자 교활한 당나귀가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왜 안 하고서? 자네가 여물을 먹지 않는다면 도사라는 수밖에 없겄다고 하더구먼. 깜짝 놀란 소는 얼른 여물통으로 달려가더니 거기에 담겨있는 모기를 남김없이 모두 먹어치웠다. 백서방은 멀리서 이 두 짐승의 이야기를 듣고 당나귀의 장괴가 너무도 우스워서 혼자 꼴꼴거리고 웃는데 방에서 늘어지게 졸고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뽕 띄었다. 그러더니 달려 나와서는 포라지듯 말했다. 여보, 어제는 당신이 큰 소리로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당신이 혼자 웃는 거 보니 분명코 방귀 뀌나를 비웃고 있는 거에 틀림없네. 당신은 방귀 안 뀌네. 영문도 모르면서 아내가 화부터 내자 백서방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가? 기록해, 화내지 말게. 내가 왜 웃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지만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기런 말을 믿을 거 같아. 좋아, 오늘부터 저녁밥은 당신이 직접 지어서 먹던가 말던가. 여보, 기르지 말게. 그게 아니라 해도 당신이 정 알고 싶다면 할 수 없구먼. 내가 죽더라도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갔네. 하지만 당신은 티 말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마쳐야 하니 오늘만 참아주게. 백서방은 아내가 저리도 불같이 화를 내니 죽기를 각오하고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백서방은 집안에 자식같이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모기도 먹지 않고 마당을 슬픈듯이 빙빙 돌 뿐이었다. 그때 숙박 한 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개 앞에 놓인 모기를 맛있게 조아먹기 시작했다. 개는 수탁을 보며 꾸짖었다. 참 못됐구나.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시려는 이 판국에. 길에 묵을게 입에 들어가네. 도대체 은혜란 하나도 모르는 놈이구나. 그러자 닭이 별소리 다 듣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주인어른 참 바보여. 그까짓 일로 죽을 게 뭐 있네. 나를 보라오. 나는 암탉을 10씩이나 거느리고 있다고. 그 10마리 암탉더런 내 한마디면 꿈뻑 죽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어른. 마누라 하나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당허기만 하니. 바보지 뭔가? 여자언티 몽둥이가 최고라고. 여자가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굵은 몽둥이로 매타작을 해보라오. 기러면 지가 두 손을 싹싹 빌지 않고 베겨? 수탁이 하는 말을 퇴마루에 앉아서 듣고 있던 백서방은 무릎을 치며 몽둥이를 가져다가 수탁이 말한 그대로 했다. 그 덕에 백서방은 죽지 않아도 만사가 잘 해결되었다. 비록 올마른 해결책은 아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는 백번 나온 선택이었다. 그때부터 여자와 북어는 두들겨 패야 된다는 말이 나온 듯. 하지만 지금은 국립학교에서 무상급식 받고 싶은 분이 아니면 절대 몽둥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다른 몽둥이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떤 몽둥이인지 우리 야담야담 구독자님은 잘 아실 겁니다.